염소 3개가 나와서 도로에서 놔네요, 지애미하고 둘이. 이쪽하고 이쪽 아래도 다 우리 밭이고, 이 땅이 우리 땅이에요. 우리 땅이 다 난데서 도로가 된 거예요. 여기도 우리 땅이고, 저 넘어서도 우리 땅 산까지고, 전부 임야가 아니고 밭인데 산이 조성돼 버렸어요. 농사를 거기까지 다 못 짓죠. 멧돼지도 나오고. 여기가 다 우리 땅인데 도로가 도로를 한 189평 정도 도로로 갔어요. 그 대신 이제 우리 땅 중앙으로 도로가 난 거죠. 여기 염소장, 염소장에 있는 이 건물. 여기까지가 우리 땅인데 이걸 마을 사람들이 헐어 가지고 이렇게. 여기가 원래는 도로가 아니었어요. 여기도 우리 땅이죠, 이게. 요 아래가 머이밭이고, 요 위도 이게 염소장이고. 요 위도 이제 저기, 저기까지가 이 도로 꺾여서.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, 저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 있다는 성전을 지금 짓을 계기인데, 이제 좀. 서울 집이 팔리면 여기다 하나님 조각 성전을 지어서 인터넷 교회를 할 거예요. 그런데 원수가 맞고 있죠.